야 쇳다리 갱단 쇳다리 갱단이 또 왔습니다 귀여운 우리 쇳다리 갱단 자 따라 따라 들어가 よ 안 옴박짱이 하지마라 곰탱아 두식수 들어왔어 곁다리 갱담 두식수 분위기 안좋은거 같은데요 아니 난 싫어하러 들어왔을 뿐이에요 쉬하는데 어휴 큰 애가 앞을 지나간데도 안놀래 이제 두식수 많이 컸다노 야 거기다가 쉬하지 말라 그랬지 잔디밭에다 앞다리 발 긁기 금지 발차기 금지 가을이 너 오늘 가지 가서 잘해라 이제 넌 방학 끝 근무 복귀다 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알아 집에 가서 가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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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